안녕하세요. 부동산의 결혼 심화강좌 17강을 보도록 하겠어요. 17강은 384페이지 보실래요? 384페이지 내용이 뭐냐면 한국주택금융사입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 이런식으로 언급이 됩니다. 주택연금제도는 3월달에 이걸 하기가 애매하긴 해요. 왜냐하면 이게 제도적으로 변화가 가끔 있어요. 가끔은 종종 있는데 그 전에 우선은 한국주택금융사에 대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어요. 한국주택금융사는 2004년인가에 그 당시에 한국은행하고 정부가 자본금 2조원을 투입해서 설립된 공사입니다. 지금은 자본금이 더 늘어났죠. 10조인가? 이런게 늘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시험에 내지 않는데 그런데 금융사가 나오게 된 배경이 1997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아예프가 터졌어요. 금융위기에 닫혔어요. 아예프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가지 금융제도와 관련된 개편을 요구했죠. 그래서 유동화 제도를 도입을 요구했습니다. 그 전에는 우리는 유동화 제도는 도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앞에서 기본강의 시간을 할 때 MPTS, MBB, MPTV, CMO 이런 걸로 했었잖아요. 주택저당 채권의 유동화. 그러니까 그 당시 은행들이 대출을 해줬는데 상환을 못하니까 부실채권이 많아져가지고 금융위기에 닥치게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과정 중에 유동화 제도를 하고요. 그래서 98년도에 급하게 아예프의 요구에 의해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어요. 자산유동화의 법률을 가지고 많은 자산을 담보로 해가지고 현금화시키는 유동화 제도 시스템을 구축하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담보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채권이 많은 게 가계대출이 많았던 거예요. 가계대출의 내용상 그런 거 아니면 터지니까 실업이 발생하니까 돈을 빌려서 대출해 준 사람들이 대출 받아서 부동산 산 사람들이 직장을 잃다 보니까 상환이 안 돼요. 그래서 채권이 불량채권이 돼서 은행이 망하게 되고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유동화 제도를 도입하게 되고 그 과정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배경으로 유동화를 담당하는 별도 기관을 만들어보자고 한 겁니다. 그래서 기관을 만들면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을 제정했고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기관이 한국주택금융공사입니다. 그래서 금융공사가 초반에는 급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는 업무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금융공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 우리 중개사 시험에 금융공사 자체에 대한 질문들이 좀 언급했었어요. 금융공사가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들이 몇 개 있었어요. 하나가 그 당시 주택신용보증기금하고 합쳐졌기 때문에 보증기관 역할을 하고요. 주택신용보증기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대출기관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유동화증권을 발행하는 기관 역할 이 정도로 했다가 점점점점 업무가 다양해지고 확장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몇 년 전에는 유동화와 관련된 업무를 별도로 운영하는 주체를 따로 끄집어내게 됩니다. 그만큼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다 보니까 금융공사 자체는 문제 내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앞에 금융공사가 우리 책은 어디에 설명되어 있냐면 페이지 370페이지부터 금융공사에 대한 내용을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다 집어넣은 내용. 보니까 책이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 대출 업무와 관련되는 거랑 유동화증권 발행업 이런 거 있는데 다 생각하지 마시고 다 보시는 것보다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 보지 마시고 그나마 나올 수 있는 게 금융공사가 생기고 한 몇 년 후에 주택연금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주택금융사의 주택연금제 이것만 가지고 잠깐 보시고 이것도 최결에는 잘 안 나와요. 재작년인가가 지문으로 오랜만에 한 번 나왔었죠. 28회 때인가 한 번 나오고 단독으로 쭉 나오다가 이것도 좀 복잡해지면서 출제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출제할 때는 어디서 나오냐면 금융공사 보면 홈페이지가 있어요. 금융공사 홈페이지 보면 상반 바에 소개가 쭉 나옵니다. 상품에 대한 소개가. 그래서 주택연금제도 클릭하면 그동안에 우리 시험에 나왔던 일부가 주르륵주르륵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점점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간단한 것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논리는 금융공사의 주택연금제도라는 것은 최근에도 언론에 좀 나오고 있죠. 연금제도는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거죠. 노후대책 마련 수단으로 주택을 소유하신 분들이 주택을 담보로 해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건데 대출을 받을 때 그냥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연금 형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눠서 받는 겁니다. 이걸 주택연금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의의가 있어요. 거기에 주택연금 상품 뭐라고 나온 것은 언급한 건 필요가 없고 삼정서에도 다 필요 없고 의의에 보시면 주택연금제도에 대해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설명이 잠깐 나옵니다. 홈페이지에 나온 설명인데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자산을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수에 입각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평생 또는 일정기간 동안에 노후생활자금 매월 연금처럼 지급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지문이 만약에 이게 나온다 그러면 그대로 다 쓰지는 않고 압축해서 나오겠죠. 그런데 이 동그라미 1번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동그라미 1번은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연금 상품도 대출입니다. 대출. 그러면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이 누구냐라는 것을 동그라미 1번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돼요. 연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누구다? 은행이야 은행. 금융기관입니다. 이렇게. 그럼 금융공사는 이제 무슨 역할을 하냐면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기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법률상의 명칭은 주택담보노후보증업무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을 담보로 은행이 연금 상품을 대출해 줄 때 어떤 뒤에서는 내용이 나오겠지만 은행 입장에 불안한 감이 있어가지고 금융공사가 발급한 보증서에 입각해서 가입자한테 연금형식을 계속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택연금제도에서 금융공사가 하는 역할은 은행의 보증서를 발급해주는 보증기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연금을 대출해주는 대출기관, 지급하는 기관은 뭐다? 은행이다라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상품화, 추급하는 은행이 금융기관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통그램의 1번을 보시면서 내용을 한번 쭉 보도록 하겠어요. 통그램이 이제 2번, 3번, 4번도 기본적으로 설명을 대고 있다가 통그램의 4번도 잠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제도는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똑같은 내용이 좀 설명되다가 계약 종료가 딱 끝나면은 지금까지 수령했던 원금이자를 주택을 팔아가지고 상환하는, 정산하는 방식 이렇게 잠깐 참고하시고요. 어쨌든 의회는 동그랜 1번만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장점 나왔는데 장점은 그냥 의미가 없고요. 내용을 하다 보면 나오고 가입 절차 필요 없어요. 이런 거 다 필요, 이게 가입 절차를 뭘 시험에 내겠어? 다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386페이지는 가입 요건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 몇 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택연금 제도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 그 주택에 대한 일반 대출하고 잘 비교해 보세요. 주택연금 제도를 보통 이제 이거를 영모가지 제도다라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한번 보면은 영모기지, 모기지라고 보통 얘기하죠. 모기지. 그러면 이제 차입자가 있을 거예요. 차입자가 이제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대출을 신청하는 거야. 누구한테 신청하냐면은 대출기관, 은행한테 대출을 신청하는 거죠. 그 은행은 담보를 요구할 거 아니야. 주택연금 제도니까 주택을 담보로 제공합니다. 그 주택담보로 제공하면은 주택담보 가격이 있겠죠. 이 담보 가격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우리가 연금을 신청할 때 중개업소에서 주택가격, 아파트 가격 얼마입니까? 그래서 얼마래요. 그럼 중개업소에 거래되는 그 금액 가지고, 만약 5억이다. 그럼 5억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이제 연금 신청하면 5억을 그들이 인정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프로그램에다가 그 데이터를 입력을 시켜요. 그럼 이게 두루룩 두루룩 해서 담보로 산정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 정도를 추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신청을 60세부터 신청하거든요. 60세 이상부터 신청이 가능한 게 원칙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담보 가격에다가 곱하기 뭐하냐면 감추행계수를 곱합니다. 기본 모델이 이겁니다. 감추행계수는 이제 이자를 적용하고 기간을 적용해서 감추행계수가 나와요. 그럼 이제 만기를 몇 세로 잡았냐면은 만기를 100세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100세까지 거주한다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은 만약에 60세 연금, 연령대가 되셔가지고 만약에 연금을 신청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은행에서는 이제 계산을 해요. 담보 가격이 얼마로 할 것인지. 그러면 이제 40년 후잖아. 60세 만기가 100세다 그러면은 40년 후에 이 주택가격이 얼마가 될 것인가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주택가격 상승률이라든지 감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걸 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입력하면은 추정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뭐 이런 정확한 내용은 아니지만은 산술적으로 이제 금융우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냥은 주택가격을 아무거나 입력을 해요. 5억이든 4억이든 3억이든 입력하면은 예상되는 추정금액이 딱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재미삼아 한 번 인터넷 여행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담보 가격에다가 만기가 우리가 얼마냐 물어보는 거죠. 감추행기 조기하는 게 뭐였었어요. 감추행기수는 N년의 1원을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정리백을 계산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연금을 신청하면은 담보 가격이 만약에 6억 원이다라고 추정해볼게요. 과정이미 숫자입니다. 그럼 6억 원은 신청 당시 금액이 아니라 이 만기가 됐을 때 추정금액이야. 이렇게. 6억 원이다. 그러면은 이 6억 원을 이제 만기가 된 거를 6억 원을 만들기 위한 매기간 정리백을 계산하는 논리가 뭐요? 감추행기수야. 그러면은 이제 감추행기수 계산하나 보면은 이자율하고 기간 적용하면은 기간이 만약에 이게 40년이잖아요. 월로 환산하면 480개월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480개월 월로 이제 집어넣으면은 이자율도 월 이자율을 적용하다 보면은 이게 쭉 추정이 돼요. 그래서 이게 연금액에 나오죠. 연금액을 매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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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매달 매달 수령하다 보니까 계속 대출 금액에 쌓이죠. 그럼 대출 잔금이 어때요? 점점 증가해요? 점점 감소해요? 우리가 일반 모가지 같은 것은 은행에서 부동산 사기 대출을 받잖아. 대출을 일시불로 받잖아요. 만약에 대출을 만약에 3억 받았다. 그러면은 10년 상한이다. 그럼 계속 갚아 나가잖아. 우리가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이 보신 것처럼 계속 갚아 나가면 잔금이 점점점점 줄잖아요. 일시불로 받은 걸 앞으로 갚아 나가니까 잔액 갚아야 될 잔액은 점점 줄어들어. 근데 주택연금제는 그것이 아니라 계속 대출 받는 거야. 다다리 다다리. 담복가격 일정 비율을 계속 대출 받아가지고 다다리 받은 금액까지 생활비 쓰시든지 아니면 여행 가시든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대출 잔금이 계속 증가해요. 대출 잔금이 증가한다는 이 논리가 일반 모가지랑 반대라고 해서 뭐죠? 역모가지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노후대책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가입 가능한 연령이 있는데 먼저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야. 설정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60세입니다. 60세인데 60세의 기준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야. 이쪽으로 돼야겠다. 신청자 나이가 60세인데요. 이거는 이제 소유자 또는 배우자.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가 넘으시면 돼요. 주택 소유자가 60세인데 배우자가 20세야 그래도 신청 가능해요. 소유자가 20세인데 배우자가 80세야 그래도 신청 가능합니다. 물론 연금 계산할 때는 연소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너무 차이가 나게 등기 치신 분들은 연금 받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소유자 또는 배우자. 이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 제도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소유자 및 배우자. 두 분 다 60세가 넘었어야 됐었어요. 그러다가 한 번 몇 년 시행하다가 소유자만 60세 넘으면 됐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유자 또는 배우자. 두 분 중에 한 분만 60세 넘으시면 됐었어요. 60세 기준은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라는 거. 근저당권 설정 기준이라는 거.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면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확정기간 방식은 우리가 연금을 받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연금을 할 때 종심방식이 하나 있어요. 종심방식은 뭐냐면 평생 동안 받는 거예요. 평생 동안 생존하는 기간 동안에 계속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심방식의 경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평생 지급하고 평생 거주야. 그래서 평생 지급을 통해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담보를 지원한 주택이 평생 거주하기 때문에 주구 안정을 도모하는 겁니다. 이게 기본 원칙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금 상품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대부분은 뭘 하냐면 종심방식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좀 더 많이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택 방식이 있어요. 선택 방식. 이거는 선택 방식은 10년에서 30년 범위 내를 정해가지고 본인이 난 요정기간만 받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0년을 받기로 했다. 선택했다. 그럼 10년 동안에 담보가를 제공한 금액을 10년 동안에 계속 대출을 받아가지고 10년이 다 됐어. 그런데 본인이 건강하신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받은 돈을 다 상환하든지 아니면 주택을 팔아서 상환해야 돼요. 그럼 주택이 한 채가 있는 상태에서 연금을 받아서 생활비를 다 썼는데 건강하신 거야. 70세 되셨어. 그럼 본인이 주택을 나가야 돼.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홈페이지에 보면 선택 방식의 경우는 거의 비중이 약합니다. 1% 정도만 받았나? 아마 그렇군요. 대부분 97% 이상이 전부 다 종심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걸로 통계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매일 업데이트가 돼.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선택한 방식이 뭐가 있는지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이 선택한 방식이 있죠. 이거를 뭐라 그러냐? 확정기간 방식이라 그럽니다. 확정기간 방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의에 나왔던 것처럼 연금은 평생 동안 받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 방식으로 할 수도 있고 선택한 기간 동안에 받을 수도 있다는 두 가지 명이 여기서 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확정기간 방식은 그래서 나이가 거기도 나오죠.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몇 세 이상? 60세 이상이야. 60세 이상인 자들이 연소자 있죠.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만 74세. 이 정도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이상인 사람 해당됩니다. 이렇게 확정기간 방식을 아직 낸 적은 없어요. 선택 방식이 있다는 정도만 나왔었고 다시 기본적인 모델은 6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이제 뭐다? 확정기간 방식의 경우는 똑같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 상대방이겠죠. 연소자가 만 55세에서 74세 이하인 자만 여기 확정기간을 선택할 수가 있다고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보셔야 돼. 며칠 전에 이제 개정이 된 게 있는데 우대 방식이라고 있어요.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보통 이제 기본적인 종심방식보다 13% 더 주는 거예요. 13%를 이제 더 플러스를 지급하게 했다 하는 방식이 말 그대로 우대해 주는 방식입니다. 우대 방식도 이제 나온 적은 없는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좀 이따 중간중간에 나오니까 그때그때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우대 방식은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대 방식의 경우는 이제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정리해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우대 방식 별도로 이번에 개정된 거니까 알아두셔야 돼. 우대 방식은 주택 똑같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 이거는 동일한 내용이야. 65세 이상이야. 65세 이상인 분들은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65세 이상에 해당되신 분들은 우대 방식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것도 65세 대상 됐다가 다 신청할 수는 없어요. 이건 혜택 주는 거잖아요. 보통 이제 뭐냐면 기초연금 수급자만이 가능합니다. 65세 이상인데 기초연금 수급자. 이 분만 이제 우대 방식을 정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나이가 60세라는 것은 이제 근저당권 설정을 기준으로 소유자 또는 배우자다. 이렇게 됐는데 여기다가 두 가지를 다시 첨가해 주셔야 돼. 다시 말씀드릴게 60세라는 기준을 삼으시고 또는 배우자라는 거 알아두시면서 두 분 중에 한 분만. 확정의 한 방식. 확정의 한 방식 선택 방식이라고 했어요. 확정의 한 방식은 똑같이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60세 이상인 자 중에서 연소자가 만 55세 이상, 74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 이거 오시고 우대 방식. 우대 방식은 몇 세 이상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요금 우대 방식 65세 이상. 근데 65세 이상인데 누구? 기초연금 수급자 이렇게. 이번에 이게 개정된 거예요. 올해 3월 달에 개정된 부분입니다. 근데 연금 제도가 지금 언론에 나온 거 보면 또 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주목을 하셔야 되실 것 같아요. 주목을 이렇게 오프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이게 개정됐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강단에 올라가가지고 그 책 수정하십시오 하는데 온라인은 좀 이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막판에 몰아쳐서 특강 자료 같은 걸 만들었을 때 거의 7, 8월 달 넘어가면 제도적인 측면이 확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 이제 또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번에 개정된 게 이거다라는 거. 기본적인 나이는 50, 60세인데 확정의 한 방식하고 우대 방식의 경우에 첨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동그랜지 방갈이 이번에 주택 보유수가 있어요. 주택 보유수는 거기에 나왔죠.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기본이야. 주택 보유수. 1주택자가 기본인데 이것도 9억 원도 좀 바뀔 것 같기도 한데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가 기본적으로 선택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거기 이 동그랜지 방법은 합산 가격이 보유주택이 여러 주택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주택 가진 사람들은 합산 가격이 얼마이야? 9억 원의 다주택자가 됩니다. 다주택자도 되긴 해요. 그런데 합산 가격이 얼마이야? 합산 가격이 대충 있으니까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9억 원 초과 2주택자 있죠. 그러니까 합산 가격이 2주택자가 있는데 2주택자가 합쳤더니 9억 원이 초과해 그럼 이 사람도 신청은 가능한데 조건이 있어요. 한 주택은 3년 이내 처분 조건으로 가능합니다. 그럼 합산 3주택이 있는데 만약에 3개 주택을 가진 사람이 9억 원 초과해 이 사람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9억 원 초과하는 2주택자 중에서 한 주택을 3년 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청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주택 보유자는 1주택자가 기본 원칙인데 가격은 9억 원 이하다. 그런데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에 해당되는 다주택자도 가능한데 합산 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가 있을 거예요. 2주택자는 한 주택을 3년 내 처분 조건을 가입 가능한데 합산 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3주택자 있죠. 그럼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거. 그런데 이런 디테일하게 내지는 않을 것이고 원리만 잠깐 알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우대 방식이 나오죠. 우대 방식이 아까 논했어요. 우대 방식의 경우는 얼마짜리만 신청 가능하냐면 1억 5천만 원 이하에 대한 내용만 가능하다라고 설명이 됐어요.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에서 1주택자만 가능해. 적혀져 있죠. 동그라미 4번. 1억 5천만 원 미만의 1주택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대 방식의 경우는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다주택자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혜택이 기초연금수급자분들이 대상으로 13%를 더 주는 조건으로 가입을 유도한 건데 이분들이 다주택자가 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대 방식은 다시 가격은 얼마이야? 1억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뭐죠? 주택은 1주택자만 가능한 게. 그래서 위에 다주택자, 2주택자 이런 거는 우대 방식에 해당이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대 방식이 좀 독특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번에, 반가루 3번에 대상주택이 있습니다. 대상주택이 동그라미 1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었어요. 주택을 담보로 하는데 주택을 아무 주택이나 할 수는 없고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주택법상. 주택법상 주택에 해당이 되죠. 이건 기본. 여러분 주택법상 주택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이 있잖아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다세대, 연립이 있고 단독주택은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이 있죠. 그건 주택법상 주택이 됩니다. 또 하나는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도 돼요. 옛날에는 노인복지주택을 실버주택이라는 말을 많이 했는데 지금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법론상 명칭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담보를 정할 수 있는 주택은 뭐라고요? 주택법상 주택하고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 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주택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분양형만 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양형만 되고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것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연금 제도를 연금 가입할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의 리스트가 쭉 나와 있어요. 전국적으로 쭉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주택법상 주택이 되는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주택이 돼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니은번의 부분은 가로 치운 거 있죠. 단, 확정기간 방식이라고 돼 있어요. 확정기간 방식은 뭐는 제외된다? 확정기간 방식은 아까 확정기간 방식, 선택 방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 안 된다는 것도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런데 시험 문제는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주택법상 주택이 되더라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니은번, 동그라미, 디귿번도 한 몇 년 전, 한 5, 6년 전에 새롭게 개정된 건데 상가, 거기 보면 복합용도 주택이 있어요. 상가랑 주택이 같이 돼 있는 거. 이게 원래는 금지됐었는데 가입을 확장하면서, 대상을 확장하면서 이게 열어줬어요. 다만 전제 조건이 복합용도 주택 같은 것은 전체 면적 중에서 주택 부분이 차지하는 게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되는 것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이것도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한번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3번은 사실상 필요 없고요. 이것까지 내기는 좀 힘들고 동그라미 4번은 우리 시험에서도 나왔었고 감정평가사 부동산학교로 나왔는데 주택연금을 가입이 대상이 안 되는 게 쭉 명시가 돼 있어요. 오피시텔이 있죠? 오피시텔은 좀 모르겠어요. 앞으로 오피시텔도 가입을 가능하도록 한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안 되는 것 같아서 오피시텔이라든지 상가 그 자체, 토지, 이런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피시텔이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시텔은 주택연금 가입 대상이 아니더라. 왜? 오피시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피시텔, 상가라든지 전답 같은 토지 등은 안 된다라고 동그라미 4번도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상 주택에는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4번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에 거주 요건이 있는데요. 이게 연금제도의 취지는 뭐냐면 평생 거주, 평생 지급의 취지예요. 노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가 보장해 주는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연금 신청한 사람들이 주택에 거주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잖아요. 연금에 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실사가 나와 연금을 가입하신 분이 과연 담보를 정한 주택에 계속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갑자기 실사가 나왔을 때 본인이 살고 있던 것을 증명해 줘야 돼. 만약에 이게 증명이 안 돼, 만약에 다른 사람은 인대해 주고 있다. 그러면 이걸 사기친 거다 해가지고 연금 해지하고 여러 가지 법칙 등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요건은 거기 있죠. 주택연금 가입 주택을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 거주주를 이용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인분들이 살고 계셔야 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동그랭이 2번 보면 이거를 전세 또는 월세, 그러니까 임대를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게 돼 있어요. 물론 단소장에 부부 중 한 명이 거주하고 보증금 없이 주택 일부만 월세를 주고 있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런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입자하고 어떻게 방 하나 사유를 두고 어떻게 같이 거주하겠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연금을 제공한 주택에, 연금을 받기 위해서 임보를 제공한 주택에 거주를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임대해 주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되어 있다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부로부터는 연금 받고 또 임대 수도 얻는다. 이게 좀 논리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낸 적은 없지만 거주 요건은 가능하고 채무 관계자 조건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참고하시고. 6번에 대상 주택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거는 체크하셔야 돼요. 이것도 옛날에 금지됐다가 허용해 줬는데 가입 당시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경우야. 예정된 경우는 관리처분인가 계획 있죠. 관리처분 계획인가. 전 단계까지 연금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을 특히 체크하셔야 되는데. 이용 도중이야.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됐어요. 그래서 가입을 했어. 그런데 이용 도중, 연금을 받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됐네. 그럼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담보를 제공한 주택이 철거됐잖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냐면 재개발, 재건축이 돼버리면 담보물건이 사라지니까 이거를 연금 관계가 해지가 됐었어요. 해지되면 그동안 받은 연금은 은행한테 한꺼번에 갚고 그러면 다시 이사할 주택을 연금 담보대상으로 다시 또 신청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재개발 되면 대개발 기간이 오래 한 2, 3년 걸릴 거 아니에요. 그때까지 남의 집 생활을 어디서 임차 생활을 하는 과정 중에 재개발되면 입주하면 다시 그걸 또 연금 신청하는 과정 중에 이게 공백기가 생겨요. 그래서 불평만이 좀 있어가지고 이게 완화시켜졌어요. 그래서 거기 나온 것처럼 이용 도중이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주택연금계약은 유지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전제조건이 그러면 이사 갔을 거냐. 이사 간 주택을 다시 연금 신청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어차피 구체제인 것은 내지는 않고 똥그래미 2번을 알아두세요.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된 주요이겠는데 신청해가지고 연금 받는 도중에 재개발, 재건축이 되더라도 연금계약은 유지할 수가 있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똥그래미 2번 알아두시고요. 가능성이 있어요. 보증기간은 거기에 똥그래미 종심보장 나왔죠. 똥그래미 2, 3번은 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건 재미삼아 오프리아나에서 언급하긴 하는데 참고하시고요. 하도 질문을 많이 받은 내용이 2번과 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 한번 해보시고 종심보장의 원칙이다라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종신은 누가 소유자 또는 배우자와 두 분 다 종심보장이야. 그러니까 소유자분들이, 주택 소유자분이 소유자는 남편 또는 아내가 될 수 있고 배우자는 아내 또는 남편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택 소유자분이 중도에 사망하셨어. 사망하신다 하더라도 연금이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동일한 금액을 계속 받게 됩니다. 연금이 해지되시려면 두 분 다 다 사망하셔야 돼. 그래서 어쨌든 종심보장이 되더라라는 걸로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반가루 이번에 연금 종료상 보지 마세요. 너무 종류 많아. 보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388페이지에 월 지급금 지급 방식이 돼 있어요. 이거 거의 다 보지 마세요. 이것까지 시험해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개정된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 389페이지에 보면 제일 꼭대기에 389페이지에 3번에 대출 상한 방식이라고 나옵니다. 대출 상한 방식에 보면 주택담보대출 상한용으로 인출한도 해놓고 대출한도 50% 초과 70% 이내되어 있죠. 70%가 90%로 바뀌었어요. 이건 몇 년 전에 생긴 거야. 대출 상한 방식은 뭐냐면 주택을 담보로 제공해서 연금을 받고 싶어. 그런데 연금을 신청하려면 주택이 깨끗해야 돼. 주택이 깨끗하다는 것은 벌레 없는 주택.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가 깨끗해야 돼. 그런데 연금 신청한 사람이, 연금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옛날에 주택을 샀을 거 아니야. 주택을 샀을 때 대출 받아 샀겠죠. 그런데 50세 주택을 샀어. 50세 주택을 샀는데 60세 신청하려 그래. 그럼 10년 동안 상한하고 대출 기간이 20년 받았어요. 그런데 20년대에 10년만 갚아다 보니까 10년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10년치가 대출 금액이. 그럼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겠지. 등기부 들춰보면은. 그럼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는 연금을 가입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저당권을 말소시켜야 돼. 그런데 저당 말소시켜야 돼. 목돈이 들어가잖아. 그럼 연금 가입 자체가 불가했었어요. 이렇게. 그런데 그런 분들도 연금 가입을 유도하게 만든 제도가 대출 상한 방식입니다. 그럼 대출 상한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연금 받을 금액 있죠. 연금 받을 금액에서 일부를 끄다가 이미 기존의 담보대출을 은행에 상한하는 거야. 상한하면은 담보, 담보, 물론 보장받는 금액이 작아지겠지. 그럼 등기부는 깨끗해졌겠죠. 그거를 깨끗해진 다음에 나머지 금액까지 연금을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도입이 되면서 연금 가입자가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 70% 아직 나온 적은 없지만은. 대출 상한 방식이라는 게 있더라. 참고하시고요. 그 우대 방식이 있으면은 우대 방식이 아까 논했었잖아요. 1억 5천만 원, 1주택 소유자인데. 그런데 그 최대 몇 퍼센트? 12.7로 돼 있죠. 12.7이 바뀌었어. 12.7%를 13%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밑에 인출한도 다 보지 마세요. 인출한도 용도 다 보지 마세요. 이런 거 보시면 안 돼. 나중에 함축적인 것은 요약집 같은 데서 논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핏에 8번에 보면 월 지급급 지급 유형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동그라미 3, 4번 증가형 감정 이거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보지 마세요. 보지 마시고 거기 정액형하고 2번에 전후박형이 있죠. 1번, 2번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정액형은 말 그대로 연금 받으면 평생 동안 똑같은 금액을 받는 것이 정액형이야. 근데 전후박형은 전, 전후, 전후라는 것은 초반에는 많이 받고 후, 후박, 후반에는 적게 받는 거야. 그 기준이 10년이야. 10년 동안에 정액형보다 많이 받고 그 10년 지나면 11년째부터는 정액형보다 70%로 적게 받는 걸 말합니다. 전후, 후하게 받고 후, 박, 후에는 박하게 받고 두 가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게 의미가 있는 게 거기 동그라미 5번에 보세요. 종심방식이 기본이라고 그랬잖아. 종심방식은 거기에 정액형하고 전후박형 선택 가능함. 둘 중에 하나 신청자가 대부분 정액형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거 거기 보시면 동그라미 7번에 확정기관 방식이 있었고 대출상한 방식이 있고 우대방식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우대방식, 아까 기초수급자 65세, 1주택자 1억 5천만원 위만 우대방식, 대출상한 방식, 대출이 껴있는 사람도 신청 가능한다고 해야 됐다. 그리고 이제 뭐가 있었어요? 확정기관 방식, 선택 방식이 있었죠. 그리고 세 가지는 뭐만 가능하다? 그렇죠? 정액형만 가능하다. 아직 나온 적이 없지만 가능성은 조금 있어. 아주 미세한 부분. 다시 기본적인 모델인 종심방식은 정액형하고 전후박형이 다 가능한데 나머지 세 개. 확정기관 방식, 우대방식, 대출상한 방식은 정액형만 가능하다. 끝.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월, 지급급, 지급기관 다 보지 마세요. 그 표 다 무시하시기 바라고요. 9번에 대출금량, 보증료, 담보 제공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서 똥그래미 1번에 변동금리를 적용한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똥그래미 3번에 이자는 매월 연금 지급 총액에 가산되므로 가입자의 직접 현금 납부할 필요가 없다. 이거 똥그래미 1번과 똥그래미 3번.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입비, 가입비, 그거 보지 마시고 연금 보증료, 이것도까지 시험에 내기 힘들어. 옛날에 잠깐 나왔는데 다 무시하시고. 그리고 똥그래미 3번 보증료는 누가 한국주택공사가 대납하게 되고요. 참고하시고. 담보 제공 보지 마시고요. 필요 없고요. 대출상한, 대출금 상한, 사망은 처분가가 어떻게 됐어요. 보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반가루 1번에 보면 채무 부담이 있죠. 이건 체크하셔야 돼. 체크하셔야 되는데 그거 기역하고 니은 번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똥그래미 2번은 필요 없어. 거기에 채무 부담 한도 원칙 해놓고 똥그래미 1번에 기역, 니은. 이것이 두 번인가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거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외적인 상황 이쪽 나오죠. 391페이지 예외 보지 마세요. 전혀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과 보금자리 비교한 게 392페이지에 있습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그대로 다 카피해서 책에 나왔는데 이 원리를 한번 잠깐 한꺼번에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주택연금 시스템은 이제 어떻게 돼 있냐고 그러면 말씀드렸던 주택담보가격을 계산해가지고 감치인계수를 적용해가지고 연금을 계속 대출을 받는 겁니다. 대출 잔액이 점점점 증가하다 보니까 일반 모가지랑 반대라고 해서 영모가지다. 라고 얘기하게 되는 시스템이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이때 적용된 아까 잠깐 논의했던 이자율이 있잖아. 이자율이 있죠. 이자율은 무슨 금이 적용한다? 변동금이 적용해요. 변동금입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적용해요. 근데 이제 이자액 있죠. 그럼 이자액이 발생하잖아. 그럼 이자액은 보통 우리들이 은행에서 일반 모가지 같은 대출을 받으면 은행한테 상한할 때 원금도 현금으로 납부하고 이자도 현금으로 납부하잖아요. 근데 주택연금은 이 가입자가 이자액은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가 없어요. 납부할 필요 없고 현금이 이제 이자액이 계속 어디에 가산되냐면 이 대출 잔금이 계속 가산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신청자들은 이자를 현금으로 은행에 납부할 필요 없이 그냥 은행이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자액을 누적된 이자를 계산해서 이자액을 감안해가지고 주는 겁니다. 이렇게. 때문에 이제 이자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행 그 가입자는 적게 받는 거야. 은행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자는 은행이 가져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현금으로 납부할 필요 없이 이자액을 자체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은행의 대출 잔금이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자액만큼이 어떻다? 그래서 이제 가입자가 받는 연금액이 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금리가 이제 높아지면 연금액이 작아진다. 이런 논리입니다. 어쨌든 그리고 기간. 기간도 이제 만기가 정해져 있다고 알아두시고요. 뭐 기간이 짧아수록 더 많이 받아요.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60세부터 쭉 신청을 했다 그랬잖아요. 60세에서 이제 만기까지 쭉 됐다. 뭐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거 아까 이제 391편이 약간 기역 간 니은 번에 대한 설명인데 그 이때 이제 주택 처분 가격이 있습니다. 주택가 파는 가격인데 연금 지급 총이 대출 잔금이야. 대출 잔금이 계속 쌓인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 보신 것처럼 주택 처분 가격이 대출 잔금보다 커져요. 이렇게. 그럼 이게 무슨 뜻이야? 담복 가격을 6억 원을 신청했는데 계산, 산정했는데 대출 잔금은 1억이야. 그러면 1억 원은 그동안에 연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중도에 사망하신 경우가 일반적이야. 6억 원을 신청했는데 대출 잔금 1억이다. 1억 받았어요. 이게 끝난 거야. 그러면 이제 100세 이전에 만기가 된 내용이 끝나면 중도에 사망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상한할 금액이 뭐냐라는 거야.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과 대출 잔금 중에서 적은 금액을 상한하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로 대출 잔금 가지고 상한하고요. 그러면 처분 가격이 6억인데 1억 원은 그동안에 대출 받은 거잖아. 1억 원은 이제 받은 거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5억이 있죠. 5억 원은 누가 가져가냐? 상속인한테 가져갑니다. 상속인이. 상속인이 금액으로 5억 원을 상속인이 금액으로 돈으로 받을 것이냐 아니면 주택을 받을 것이냐는 상속인의 선택 상황이에요. 그럼 주택을 받으면 부모님이 받으신 1억 원을 자녀분들이 대신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주택 처분 가격 그래서 이제 처분 가격이 대출 잔금보다 크다. 그러면 대출 잔금으로 상한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은행에 문제가 안 돼. 이때 연금 지급 기간이 누구죠? 연금 지급 기간은 은행이 되는 거예요. 금융 기간이 연금 지급 기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은행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그럼 이제 60세부터 쭉 받아서 중도에 사망하시면 처분 가격보다 대출 잔금이 적기 때문에 남아요. 그래서 은행은 손해보는 게 없어. 그동안은 이자수 계속 받았잖아. 그런데 어떤 게 문제야. 만기가 딱 됐어. 100세가 만기야. 만기가 딱 되면 주택 처분 가격하고 대출 잔금이 똑같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럼 6억 원인데 6억 원이 된 거야. 그럼 쌤쌤이야. 그럼 담보 가격에 해당되는 그동안 다 대출해 준 거야. 그런데 저 가입자가, 차입자가 건강하신 거야. 그러면 건강하시니까 계속 거주하시고 계속 생존하고 계실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될까? 연금을 계속 지급해야 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될까? 계속 지급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럼 계속 지급하다 보면 이때는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주택 처분 가격하고 대출 잔금을 비교했을 때 계속 지급을 해야 돼. 그래서 100세가 되셨고 200세가 되셨고 300세가 되셨고 만세가 되신다 하더라도 계속 지급해야 돼. 그럼 담보 가격은 처분에 6억 원을 했는데 그동안에 부모님이 받으신 금액이 대출 잔금 1조를 받았어. 이게 더 크잖아. 은행들은 담보는 6억 원인데 계속 1조를 지급한 거야. 만세까지 사셔가지고 그럼 어떻게 돼요? 중단해야 돼? 계속 지급해야 돼? 계속 지급해야 돼. 이때 연금 지급 기간은 누굴까? 이때 연금 지급 기간은 누구다? 이때 금융 기간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 시험에 이게 나왔던 거지. 그럼 이때 상한 금액은 뭘로 상한할까? 가입자가. 가입자가 뭘로 상한할까?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하고 대출 잔금 중에서 어느 금액을 상한한다고요? 그래서 작은 금액을 상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입자는 이것만 상한하면 돼. 처분 가격으로. 상한액은 6억 원이야. 그러면 이게 부족하잖아. 지급액이 담보가치가 부족하잖아요. 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옛날에 두 번 나왔을 때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나온 적이 있었어요. 만약에 초과 금액을 상속인이 부담한다고 하면 그 집안 분위기 장난 아니게 돼요. 그래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부담하게 된다? 금융공사가 보증소사하게 됩니다. 만약에 건강하셔가지고 담보 가격보다 은행이 더 많은 연금액을 지급하게 된다. 그럼 은행들은 이 종신상품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정부가 여기서 개입한 거지. 종신상품을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지급하라. 그럼 초과 금액은 어떻게 하냐? 걱정하지 말아라. 이때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은행한테 보증소를 발급해주고 초과 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질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과 금액에 대해 책임질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가입자는 금융공사한테 매년 보증료를 납부해야 돼. 보증료. 보증료는 현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계속 대출장금에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가입자들은 가입만 하면 신경 쓸 것이 하나도 없어. 돈 나가는 게 이론상 하나도 없습니다. 이자 현금 납부할 필요 없고 금융공사한테 매년 지급하는 보증료도 납부할 필요가 없어. 이게 계속 대출장금에 쌓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처분가격하고 대출장금 중에 다시 말씀드리면 남은 금액, 두 가지 금액 중 어느 금액? 적은 금액. 처분가격보다 대출장금이 작으면 남은 금액은 상속인이 가져가고요. 그리고 처분가격보다 연금 지급 총이 더 많았다. 잔금이 더 커진 거야. 그때도 상속인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책임지십니다? 은행을 대상으로 금융공사가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융공사의 보증수에 입각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종심방식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쭉 기본적인 원칙인데 너무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요약직 같은 데서 좀 더 강하게 함축해서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금 상품은. 그리고 392페이지에 보충학습도 나온 거 있죠? 보충하지 마세요. 여기까지 공부하시면 안 되고 오른쪽에도 보충학습인 거 보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부량은 여기는 줄여야 돼. 나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독 문제로 과거에 이제 나온 사례가 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해 본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리고 394페이지에 보면 농지연금 상품도 있는데 이거는 보충하실 필요가 있지만 이것도 상속인 뭐죠? 이제 요약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조금 바뀐 부분이 있는데 개정된 내용이 책에 설명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이 뭔지까지 하면서 함축해서 한 번도 출제된 지 없지만 그래도 참고할 사항으로 요약직에서 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정도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상품은 그래도 알고 계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언론에 보도가 나온 게 뭐냐면 연금 가입자들이 주택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담보를 제공한 주택가격이 6억이잖아. 6억인데 만약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연금을 신청했는데 한 65세 됐는데 담보를 제공한 주택가격이 9억원이 됐어. 그러면 상승한 금액으로 연금액을 다시 계산할까요? 아니면 처음에 계산한 6억원으로 계산할까? 그때는 상승한 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산정한 6억원으로 연금지급액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택가격이 상승했다고 해서 연금지급액이 높아지는 건 아니야. 합리적일까? 비합리적일까? 이거는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가정한 겁니다. 매우 합리적인 규정입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 규정은 왜 만들어지냐면 주택가격이 상승할 경우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주택가격이 하락할 것에 대한 우려감으로 이 규정이 만들어진 거야. 그럼 주택가격이 하락하면 만약 1억 됐다. 연금액이 작아지잖아.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주택가격이 하락한 걸 대비해가지고 처음에 가입할 때 산정한 금액은 연금을 계산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그러면 그동안에 6억원으로 받은 연금을 한꺼번에 갚고 9억원 다시 신청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1억원 떨어지면 그동안 갚고 1억원 신청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연금 가입자들이 많아진다는 보도의 배경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부모님 세대분들이 이거를 이제 자녀분들한테 노후대책을 마련한 것이 아니라 부모님들이 가지고 계신 주택을 가게 떨어질 걸 대비해서 미리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언론에 최근에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주택가격이 이제 연금, 주택연금 제도가 신청자가 갑자기 급증했다는 보도가 언론에 나온 경우는 항상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부 강력한 규제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거에 대한 시장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 연금 신청자들이 많았었어요. 제도적인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실무적인 내용을 연금 제도를 알고 계시면 중개 실무하실 때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항상 실무적으로 나가셔도 주택연금 제도에 대한 내용은 항상 안테나를 세우신 다음에 항상 기본적인 지식을 갖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든 연금 제도는 그래서 막판에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책이 너무 많이 설명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가이드로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그 유명한 금융론 중에서 엄청 중요한 부동산 투자 신탁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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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